이사람이 시작됐는데 이사람이 시작됐어 이사람이 시작됐어요 좀 더 가면 이쪽으로 쭉 가면 생화일거야 이거 두개랑 이거 두개랑 지금 이렇게 이렇게 해야지 다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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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빨리 가세요. 미역 아니야? 미역 아니야? 미역 아니야? 연행에 가는 거 아니야? 지구 흔들거리지 않게. 알았다고. 아 귀가 많아. 아 걱정하지 마 진짜. 오영오빠도 이렇게 하는 모습을 찍어도 되잖아. 아 진짜 나한테 자꾸 이래라주래라. 아니 확대했다 줄였다 하지마요. 왜? 그러니까 확대했다 줄였다. 아 그런 거 하지마? 아아. 연행이네. 굳이 다 풀어. 지구야 매직들지 않네. 아 알았다고. 너 뭔데? 소리야 진짜? 진짜 웃겨서. 할 게 없다. 메이크업을. 나 진짜 화나. 너무 되게 화나. 왜 내가 피부가 좋을 때 당신이 화나잖아. 아니 오빠는 그렇게 관리 안 하고 난 되게 열심히 하는데. 이 정도의. 남자리. 이 정도의. 완전 됐어. 완성했어요. 어떻게 발랐냐면요. 샤넷 cc크림 바르고. 눈썹은 제네리트 아이브로우 보고요. 어 잠깐. 이게 뭐야 이거. 아 진짜. 뭐해요. 아 그리고 머리는? 아 머리를 염색 못 시켰어요. 염색 머리가 다 뜯겨요. 머리를 염색 시켰어요. 오빠 머리하고 오신 거 아니야? 했는데. 과연 지금. 아니야 지금 완벽해. 됐고. 그 오빠 누가 어딨지? 가영이 잘하네 완전. 어 프로 유튜버다 야. 아 인도 그. 초등학교 다 알아줄거니까. 근데. 뭐야. 나 어이없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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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예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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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공주님인가? 오케이, 웃으세요. 자, 일단 세일 만한 거. 에어컨 봤어, 나와도 되나? 짤림도 돼. 어머, 눈물이 나. 아, 예쁘다. 하이. 시선을 던지, 어머니. 시선을 던지래. 죄송해요. 진짜 열심히 한다, 진아. 고맙다. 야, 근데 이거 좀 찍어두면 좋잖아. 뭐야, 뭐야. 왜 보았어? 아빠 보이소로 보고 있어. 귀엽다. 고맙고. 어, 앉아봐. 앉아? 어. 앉을까, 쓸까? 앉는 게 나을 것 같아. 있어가지고, 핸드폰 보는 척 살짝 하고. 핸드폰 번호? 어, 어, 그렇게. 잠깐만요, 네? 잠시만요. 인상을 왜 쓰는데? 잠깐만요. 아... 인생... 네? 아, 짜증나. 나 여기 봐봐. 야, 순발. 보라색 빼는 게 낫잖아. 보라색을 좀 위로 올리고. 다행히 지금 약간 스페인에서 빨래하는 소리. 그냥 품수인데? 오빠, 이것도 찍어. 이게 뭐라고? 나 여기 안 나와. 이게 예뻐, 아니면 이게 예뻐? 둘 다 저랑 팔짝 웃는 게 예뻐. 나도 팔짝 웃는 게 더. 그렇게 입을 수 있어. 우리 꼬마 신랑, 내 거야?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빨리! 야, 오빠 어떻게 찍혔냐? 아, 이거 동영상 못 찍겠는데, 이거 내가... 혜연이 왜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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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디렉팅하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아니, 얘 앞에서 막 열어? 오 멋있다 무슨 그거다 모델이다 좋다 내가 모델이다 내가 여기 지금 주인공이다 내가 지금 남자 주인공이다 감성 컨셉이야? 슬프다 나는 지금 아련하다 어 좋아 아 좋다 시선을 멀리 던지고 시선을 약간 멀리 던지고 내 거야 시선을 멀리 던지爾 이렇게 태break이 아닌 것 같긴 하지만 다음은 만일 ikkiser 럼난 beautiful 이거 아니야 지금 춤은 이잖아 봐봐 이거 enrollment ec 너무 예쁘잖아 이거 봐 어떻게 그렇게 안줘? 난 그렇게 못하는데 됐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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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티라노 이거 정확히 말하면 돼서 우선은 끊지마 이렇게 바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지금 허락받고 찍으시는 게 맞아요? 네 나 빨리 치킨 먹고 싶어 빨리 루제도 먹겠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얘들아 얘들아 아까처럼 이렇게 와인잔 들고 둘이도 먹고 다리 이렇게 들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끊임없다 깜짝이야 야 못 찍어 아 많이 찍어 그래 좀 찍어 찍어볼게 야 못 찍어 이제 뭐하고 싶은데? 이제? 나 이거 먹고 있어 또 웃어 어? 다 찍었어 그래 이제 앉아 하하하 헌신 손 빼면 손 자유롭게 해봐 어 이래서가 끊은 게 멋있어 그런가? 또 예쁜가? 하나 둘 셋 진짜 쫌 붙네 진짜 쫌 붙네? 아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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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sai 세 번 찍으면 돼 그nd 뭐니까 절로 오lit 이거 보고 찍으면 되는거지? 아 이쁘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ㅎㅎㅎ 아 미끄러 하나 둘 셋 가야 양중에도 없자 이쁘다 하하하하하 아 진짜 그랬잖아. 아 몰라. 나는 진짜 모르겠어. 알지? 이거 맞아? 아 이것도 색감이 진짜 실사 같아. 이거 예쁘다. 잘 나왔다. 이거 진짜 실사 같다. 이거 너무 귀여운데? 이거 색감이 되게 잘 나왔어. 보고서 대답했잖아. 스캔하고서 줄게 이래서 응 스캔해줘. 이건 흑백이네. 촉구린 줄 알았어. 안 봤어. 왜 자꾸 일로 와서 찍어. 지금 예뻐서 그래. 숨치지 마. 아니야. 뭐라면 가만히 있으라고 해. 뭐라면 가만히 있으라고 했지. 그럼 너 여기서 찍지 마. 너무 예뻐. 너무 예뻐. 너무 예뻐. 옆모습인데 살짝. 너무 예뻐. 나도 할 수 있는데. 이걸 왜 못해? 못하는 사람 있어. 너 못하는 사람. 되게 자부심 있다 너. 이게 뭐. 이거 못하는 사람 있어. 이게 뭐.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진짜 모르는구나.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네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따라오기 봐. 여기 빛이 있어. 나 오는 사람. 예술이. 나 오나 상상해. 나 오나 상상해. 하하하하하하. 와 우리 진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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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은 여기 안녕 I'm out on a last-minute spree Hoping to find that something That makes you see that I Love you You wanna dream 벌써 1시에요 요즘 제가 결혼식 준비로 드레스도 보고, 에딩 촬영도 하고 하면서 화장도 평소에 하는 화장보다 진하게 하기도 하고 화장하고 있는 그 시간이 되게 많아졌어요 특히 요새는 잠 부족해서 피곤해 보인다는 얘기 많이 들어요 오늘은 그런 저를 위해 편안한 하루를 보낼 거예요 화장과 이 햇빛의 장시간 노출로 지친 피부도 케어하고 잘 먹고 잘 자는 하루 오늘은 특히 스킨케어가 되게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을 제가 공유하려고 합니다 현재 제 피부는 강력한 진정 효과가 필요해요 그리고 피부가 평소보다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어서 너무 많은 걸 막 바르기보다는 최소한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해서 진정 케어를 해볼게요 오늘은 웰라주 시카 라인 제품과 함께 가볍고 쉬운 진정 케어를 해볼게요 웰라주는 제가 스킨케어 때 보여드렸었는데 이렇게 이번에 협업을 할 수 있어서 예뻐요 웰라주에는 시카 라인이 따로 있는데 이 제품은 제가 이미 사용하고 있던 토너 제품이고 크림은 이번에 광고 진행을 하면서 테스트하게 된 제품이에요 여기 하나 둘 셋 웰라주 시카 크림은 테스트 끝내고도 너무 마음에 들어서 따로 구매해서 이렇게 쭉 사용하고 있어요 먼저 웰라주 리얼 시카 카밍 토너 패드로 피부결을 정리해줄게요 이 제품은 제가 유튜브 하고 두 번 정도 보여드린 것 같아요 저의 기초의 시작 이 엠보 패드가 다른 화장손보다 부드러운 편이에요 이 패드에도 시카 성분이 있어서 각지 제거와 진정 관리를 함께 그리고 바로 시카 카밍 크림을 발라줘요 제가 에센스 단계는 생략하고 크림부터 발라주는 이유는 이 웰라주 리얼 시카 카밍 크림은 순도가 높은 강력한 고순도 시카 성분을 가지고 있어요 토너 에센스 크림 순으로 가도 좋지만 높은 기능성을 가진 이 시카 크림을 여러 번 사용해서 더 큰 진정 효과를 보려고 해요 이 제품은 여러모로 피부를 빨리 구해주는 느낌이 있어요 흡수력도 좋고 진정 효과도 빨라요 개인적으로 붉은 기 개선이 가장 빠른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이 크림을 제가 테스트가 끝나고도 따로 구매해서 살 만큼 좋았던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발림성이에요 시카 크림은 특유의 꾸덕한 느낌 때문에 잘 흡수가 안 되는 쉬움이 있었는데 이 웰라주 시카 카밍 크림은 매우 부드럽게 크리미한 게 피부에 편안하게 흡수가 잘 돼요 또 자극적인 향이 없는 모양이어서 부담없이 바르기 좋아요 그리고 찐득한 느낌이 없이 산뜻한데 속건조를 정말 잘 잡아줘요 피부 진정 뿐만 아니라 수분 부족 지성이 저는 보습이나 마무리 강으로도 잘 맞았어요 이렇게 시카 카밍 크림까지 발라줬으면 비플레인 데나무숲 팩을 사용할 거예요 이렇게 가위로 잘랐어요 토너도 진정 토너, 크림도 진정크림, 팩도 진정팩 오늘 진정의 날이에요 진짜 저는 팩에 빈틈을 허락하지 않아요 이 코 이런데 빈틈을 허락하지 않아요 여기 있죠 코 옆 주변 이렇게 팩에 깊어있는 것도 별로 안 좋아해서 이렇게 완전 꼼꼼하게 붙여야 돼요 이렇게 하면 진정각과를 두 배로 더 보겠죠? 이렇게 하고 누워서 아무것도 안하고 면상하면 좋겠지만 전 눈 시리게 뱉툰을 보겠습니다 또 잘 뻔했어요 요새 누우면 자요 제가 팩을 물에 묻히고 있었어서 지금 좀 마른 상태예요 그 전에 진정 토너랑 진정 크림 바르고 팩도 하고 하면서 잠깐 정신줄 놓으니까 약간 피부가 좀 갈아졌어요 아까부터 훨씬 이렇게 팩을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 크림을 한 번 더 덧발라줄게요 저는 팩 하고 나서 이렇게 한 번씩 크림을 더 발라요 마지막에 바를 때는 문지르기 보다는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서 이 시카 크림은 너무 가볍지도 무겁지도 않은 크림이에요 고순도 시카 성분으로 빠른 진정 효과와 부드럽고 촉촉한 보습 좋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처럼 피부 진정을 위한 시간에 꼭 사용했으면 하는 피부 9호 크림이에요 제가 사실 영상 찍기 전에 오랜만에 탄수화물 파티를 했거든요 여기 약간 탄수화물 쇼크 왔나봐요 너무 졸려 더 건강하게 먹었어야 되는데 마음은 건강하게 먹었어요 행복했어 그럼 안녕히 계세요